와 맛있겠다 아 잠깐 잠깐 사진 찍지 마마 왜? 화장 못 치게? 아니 간만에서 오 아이씨 마스크 벗으니까 이런 게 불편해 근데 동네에서 보지 왜 여기서 보자 했어? 아 오빠 새끼같이 물건 좀 갖다 달라 해서 진 오빠? 응 와도 괜찮지? 뭐 상관없어 아 송경아 진짜 고맙다 왜 이렇게 덤벙대 여기 아 땡큐 덕분에 살았다 아 친구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 친구한테 꼴떡 떼줄 거야 알았어 귀여워가지고 맛있어? 우리 이제 놀 거니까 빨리 가 아 잠깐 그러면 자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오 예 나갈게 아 가자 이거 뭐 먹은까? 야 뭐야 친 오빠야? 살 완전 좋다 아 뭐래 완전 나쁜데 야 너도 오빠 있다 하지 않았어? 어? 오늘 너랑 닮았어? 남매니까 닮았겠지 야 잘생겼어? 사진 봐봐 무슨 사진이야 와 저 사람 뭐야? 카페에 저러고 왔나 봐 아 개 웃겨 아 이거 안 늘어졌네 아기야 아 진짜 평소에 안 늘어졌데로구나 오우 야 직원이 뭐라 하나도 야 사장님 당황하겠다 진짜 아니라고 어필해 아니래 아니래 완전 같자래 오우 야 안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왜? 나 하는 사람이야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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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웃겨서 야 이쪽으로 오는데? 어? 우리 이제 일어날까? 우리 영화 영화 보기로 했잖아 갑자기 뭔 영화? 너 왜 그래? 아 예약했었나? 시간이 얼마 안 나봤는데 시계도 없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진짜? 남았는데? 아 내가 그 가스프를 안 끄고 나와가지고 보내 집 인덕션 쓰잖아 그 쫓고 밥을 안 주고 나와가지고 쪼건 우리 집 강아지야 아 빨리 가자고 오우 채은우? 오빠? 은우 맞구나 나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누구? 아까 말했던 친오빠 아아 아 너는 친구분이신가구나 안녕하세요 채은우가 빨리 가 잠깐 그러면 아 괜찮아 우리 이미 계산했어 이걸로 정립점 해정 했구나 난 안돼 아 내가 칼도 잘못 썼었다 아까 그거 주고 익었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덤번데 그러게 근데 누구 아 흐흐흐흐 친오빠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코스프레 좋아하시나보다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그 뭐지? 김현의 칼란? 아 귀칼 좋아하시는구나 저 완결까지 다 봤습니다만 사실 선호하는 장르는 오리엔탈 판타지보다는 서구적 정통 판타지라서 아 그러시구나 하아 참 춤을 안하는 주의여가지고 아 아니 그 동산부 괜찮아요 어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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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수요